도와내던 쥐야 이리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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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간만에 사병들하고 식사를 했더니 아주 기분이 좋구만 그렇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설날인데 무슨 좋은 이벤트 없나? 아 예 사병들이 좀 피곤해하는 것 같다가 편히 시작했습니다 에헤이 그러면 안되지 가만히 있으면 집 생각이 더 나는 법이야 이 사람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중대대왕 체육대회를 열겠습니다 아 아 떼대장 정신차려 지금 체육대회 한다고 하면 사병들이 좋아하겠어? 근데 요즘 아주 사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무슨 게임이 있던데 게임요? 게임요? 서 단장님 이게 뭡니까? 자네 런닝맨 게임이라고 뭘로나? 런닝맨 게임 아 그 예능 프로그램 말입니까? 그래 그 등짝에 붙은 이름표 확 띄면은 그 아웃되는 거 있잖아 그게 요즘 인기에요 인기 어때?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 아 그렇군요 네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자자자자 중학 간부라고 봐주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게임에 임하라 알았나? 네 알았다 만약 사병팀이 이기면은 각 소대별로 보상휴가증을 한 장 주겠다 보상휴가증을 한 장 주겠다 이런 젠장 말년에 런닝맨 게임이라네 말년에 이름표를 달고 뜀박질을 해야 된다니 차라리 잘 됐어 이참에 이겨서 내 공격 휴가나 버려 진짜 그거 좋은 생각이십니다 파이팅 가자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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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간부팀 대 사병팀의 설날 맞이 전투 런닝맨 놀이가 시작되었다 파이팅! 파이팅! 나 못 뺐다!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아으 씨 어이 잠깐만 설마신데 무슨 런닝맨 게임이래. 죽겠어, 진짜. 야,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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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야, 그럼... 죄송합니다. 야, 야, 이 씨, 내 일을 내가... 김빈장. 나 김영상이야! 야, 김영상이야! 이리, 이리, 행운해. 행운해, 행운해. 이orable Dick Villlane. 야, 이리, 행운해. 형님, 태그! 태그! 와! pek주! 천ina아. 여기여서 안 hit. 야! 형님의 눈에 Everybody ze skills? 진영웅들 utilities 국에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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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녀석 거기 서. 사단하게 일찍 개당입니다. 사단하게 일찍 개당입니다. 도와내던 쥐야. 오기 이 녀석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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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오기 해라. 안 됩니다. 저기다. 그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반전이 일어났다. 저기다 내 무기 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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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 어? 스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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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 사병팀의 스파이야. 하하하. 하하하. 자, 자, 자. 오늘 게임의 승리는. 성격팀! 런닝맨 놀이 말입니까? 그걸 사단장님이 하셨단 말입니까? 그래 인마 덕분에 하루종일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대는다니까 진짜 그래도 사단장님 덕분에 휴가증 따지 않았으니까 다행히 저와 함께 자고 참사랄 다행히 히힣